순문하면 한자가 많다라는 예전 선입견도 좀 있었군요. 너무 재미없고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. 화병 범죄 사건 욕설이 막 오가게 되는 거죠. 총어권에서 쏴요. 죽였겠지 몰라. 또 쏴요. 범인은 잡힌다. 기생들의 만수심이. 저게 가짜 뉴스입니다. 가짜 뉴스라고 이게? 뭐가 가짜 뉴스일 것 같으세요? 만수를 안 하고 있네. 시화자 같기도 하고. 뭐가 가짜일까?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진 씨한테 고백을 해도 될까요? 갑자기. 그럼 해보시죠.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너무 궁금해.